이데이 리온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종섭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정보 좀 여셨습니까? 예,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9.3% 증가한 2683억 원, 영업이익은 303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흑자 전환을 하는 이유를 보면 ASP 인상으로 수익성 높은 유럽, 미국향 수출이 확대되었고 해상 운임 하락 및 생산성 향상으로 원가 절감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미국향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높아진 판가와 환율 효과로 인해 실적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3거래일 동안 69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은 52억, 투시는 7억 5초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는 것도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최근 신냉전의 흐름을 보이면서 그동안 중국의 태양광 산업의 배주체인의 지배력이 높은데 신냉전 체제로 인해 난공불락 같은 중국의 지배력에 틈을 만들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에게도 좋은 공략 지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 5월 1차 상승을 하고 난 후에 최근 9월 고점을 찍고 나서 눌림목을 치웠는데 이때 61선의 단단한 지지를 확인하는 모습과 함께 지수의 하락으로 112일선까지 눌려주는 모습을 잠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차 61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부간 61선의 단단한 지지를 중심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61선을 돌파 후에 4거래일 동안 조종을 주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1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오늘도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조종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인 현재 6만 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5만 9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이시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과는 61선인 5만 7천 9백원, 목표과는 6만 6천 9백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눌림목시 분할 매수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